안녕하세요. 저 의정부 갑 국회의원 후보 박지혜입니다. 지난 2년간 우리 의정부 시장도 바뀌고 대통령도 바뀌고 하면서 의정부 시민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여쭤보았는데 정말 너무 살기 어렵다 이런 말씀들을 정말 많이 하십니다. 그리고 우리가 다 체감하고 있듯이 검찰 독재 정권 하에서 민주주의의 위기 그리고 또 제가 하고 있는 그런 재생에너지나 환경 같은 분야 같은 경우에도 여러 방면에서 정말 퇴행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얼마나 정치가 중요한가 우리 모두가 체감하고 있는 것 같고요. 이번 총선이 그러한 정권을 제대로 심판하고 대한민국을 원 궤도로 돌려놓을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의정부 갑 유권자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서울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 이번 총선에서 제대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해서 우리가 국민의 진짜 힘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. 총선 승리!